밥상머리 식생활 정보 해외 직구나 여행으로 해외 식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나라마다 식품기한 표시가 조금씩 달라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식품기한 표시 제도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기한 표시 제도는 판매기한을 나타내는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등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제품 특성과 유통실정을 고려해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하게 됩니다.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에 따라 보관할 경우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최종 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대체로 깁니다. 하지만 개봉하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아이스크림, 빈과류, 소금과 설탕 등은 유통기한 표시 비의무 대상인데요. 이유는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고 제조일자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과류나 아이스크림은 기한보다 재냉동 등으로 형태가 변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보다 바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